안녕하세요. 오늘은 진행할건데 옛날에 마이크가 없어서 그림같이 했는데 해보겠습니다. 음.. 안나다.. 스킨? 트레이? 트레이에서 나 다이아몬드.. 아 그냥 하자! 플레이! 역시.. 오! 아 잡아.. 와 이거 봐봐! 다이아몬드.. 예전에도 했었고 오랜만에 해보네! 흐어씨.. 뭐야.. 이쪽으로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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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열쇠가.. 왜 열쇠가..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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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 트레이를 하면 안되겠네 나로옵니다 나로옵니다 아 내가 이걸 안받네 이거하고 또 다른걸 해볼거에요 많이마리 이렇게 내주세요 네 아 제발 나 지나지면 좋겠다 나 지나야 한번도 된적 없는데 진짜 아 따아아아악 한번도 된적 있다 제발 두명이 하니까 TV 나나나나나 오오 내가된건가 아아아 내가 됐다. 예! 오 나 진애 쥬쥬쥬 쥬쥬 쥬쥬쥬 진애 쥬쥬쥬 와 진애 두 번가 다진 진짜 좋아 진애 듣는거 진짜 좋아하는데 저거 나지?! 과연... 나네 아아아아 이봐! 기지로 갈아.. 너 얼굴이 진짜 나쁘네 벽걸이 맞대 재밌어 이렇게 하는거 헤헷 아 그럼 거기서 크라임에서 크라임 이렇게 된다고 크라임 워즈 비겨라 비겨라 앗따앗따앗따 음 맛있어 역시 사람의 다리는 다 맛있다니까 왜케 맛있는거야 어 이건 너무 어지럽다 난 널 잡는다 아 아니 널 잡을까 헤헷 고마운 인상 됐어 고마운 인상 됐어 고마운 인상 됐어 아 아 과연 이 어디가 내 먹잇감 난 내 먹잇감이야 엘씨 말고 그냥 나한테 먹이가 돼 어? 뭐야 가자 그 여자애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아 지네 너무 싶다 어디로 간거이 어디로 간거지 내가 잠깐만 내가 그 사람만 먹으면 된다 그건가 그럼 이 사람만 먹으면 된다 그거네 어딨냐 어딨냐 헬로우 역시 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뭐 좀 들어왔네 내 먹잇감 어디가 와 근데 진짜 길긴 길다 먹잇감이 이쪽으로 간 것 같기도 한데 역시 내 먹잇감 내 먹잇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디가 아 그 지내는 배고프다 왜 문 닫아 넌 예의도 몰랐냐 나 사람 많으면 지내긴 하지 내 먹으니까 나 아직 배고프다고 흠 뭐야 헤헤헤헤 어딜 도망가시나 와 진짜 길어 와 진짜 길다 어? 어? 뭐지? 분홍색 사람이 어디갔지? 헬로우 아 이제 사람들 먹는 것도 좀 지겹다 그 핑크핑크 사람 먹는 게 좀 재밌는데 진짜 길어 진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 너무 잘 안하는 것 같다 자 오늘 한판 했으니까 그 다음은 자니안이 호라이터 시리즈 빌로우 흠 흠 오 좀 무서워 보인다 흠 어 뭐야 이제 이거 흠 흠 흠 어우 이상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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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자튀김 흠 씨 과 reprodufend 흠 흠 거 요기 너거 왜이렇게 못생겼어? 엄마야 너 뭐니? 이건 조그맣게 못했습니다 너무 어렵군요 그 다음은 바나나킬라다 바나나킬라가 되게 재밌어서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백코인 아 빨리 뭐 사야겠다 아 뭐사지 뭐사지 아 표지에서 아 이거 사야겠다 아 너무 예뻐 이 딸기 딸기 너무 예뻐 딸기 자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엄마가 너무 지금 바나나가깝다 밑으로 내려가있어 비켜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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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출구로 간다 어? 깜짝아 자 우선 케이크 하나를 여기다 옮깁니다 음... 이번 바나나 좀 자랐는데? 하하! 너 왜 깨끗이 있었니? 왜 이렇게 털이야? 하다참! 뭐 아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었냐? 아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어딨냐? 당신인가? 당신인가? 이거 뭐야? 아 이 사람이네 으헤헤헤헤헤 우와 이거 뭐해? 뭐해 그거? 뭐야 뭐야 그거? 아 나 그거 갖고 싶어 나 그거 갖고 싶은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 бер 예스 희! 음 나 너무.. 난 바나나 진짜 예쁜데 흐으 그 돈 모으라 내가.. 내가 그 살려고 엄청 돈 모았단말이야 흐흐흐흫 아 이건 저기서 자기가 바나나가 저기서 자기가 있었네 에헤헤헤헤 여기서 바나나가 시작하지 역시 여기서 안시작한다 하니깐 어? 바나나? 흐음... 어디 있을까요? 어디 있을까요? 어, 그럼 숨어야지 움직이네, 움직이네 숨어야지 지금 몇 개 쪼개셨어? 가봐야 되나? 어디서 났다 역시! 이 딸이 너무 예뻐! 아, 딸이 진짜 너무 예쁘다 러너는 가동물 생겨놓는... 자, 잠깐만 바나나가 어딘지 이렇게 초록초록해 오, 여기 어딘가 있나? 오오오오, 오있다어어 엄마야!!! 으헤헤헤헤 저는 이런 바나나였입니다 이거 이거 점프치는게 좋아요 헤헤 예쁘다 나 바나나에서 들어가 곱싸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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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 매끈매끈한 바나나 헤헤 자 3명이 남았는데 나 아까 한정도 못 봤는데 어디보자 어 어디로 가야 돼가 으음 우와 다들 왜케 잘해 나도 저 천사바나였는데 예전엔 이 예쁜 바나나입니다 아하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어 한 명 남았어 왜케 잘해 진짜 여기잇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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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잇지 어디잇지 스읍 어디잇씨 나 아까 뭐 봤는데 사람 뭐지 뭐지? 아~! 바나나였구나 없는데 사물함에도 어딨는거야 진짜? 광대다 어딨는거야 진짜? 와 누가 잡았어? 어 자 이제 다음 다음대로 얍 자 다음 ait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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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 뭐 뭐 SHUT AS 이게 진짜 인기가 먼저예요 아 비켜주세요 여기 어 근데 위로 어떻게 올라가 에헤헤헤 여기서 만약 사람이 되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가 어딨냐 저기 있다 으어 위로 어떻게 올라가니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illusion 못하겠군 으 주정해요 죄송해요 죄송 죄송때만 밖엔 뭐 재밌는거 없을까 뭐래볼까 뭐래보 음 뭐래볼까 오 아 오랜만이다 오 옛날에 잘했었는데 짠 음 이거 베리 베라오 방귀쟁이 정체 쉬움 어차피 쉬움 밖에 못하네 에! 어떻게 가! 어떻게 가! 이렇게 가 어떻게 가! 아 맞다 이거 점프 못하나? 아닌가? 점프 있었나? 점프 있었나요? 아악! 아 다른 사람이 나 밀었어 너무해 자아 하나 누르고 오케이 오케이 우와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인데 어? 잠깐잠깐잠깐만 아까 막혀있었던거 맞죠? 하여튼 오늘 안됐는데 에이 진짜 어? 됐어! 예 예 아이 이거 조절하기 힘들어 와 엄청 달라졌네 자 한번 누르고 잡혀! 자 한번 잡혔지 그 다음에 레츠고 가는거야 가는거야 어? 어? 뒤도 안 불고 어? 오랜만이어서 실력품 남아있을까? 응 남아있네 뭐 아 에이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아 올라갔었는데 엘 엘 짜증나 아 어허우 무섭다 역시 열려있을 줄 알았어 자 그 다음 더러운거 더러운 화장실 네에 첫번째 칸에는 그냥 쉴 밖에 없구요 여기는 똥이구요 여기는 그냥 깨끗한 물이구요 두번째는 있습니다 호잇 야아아아아아 와 이거 오늘 오랜만이다 근데 이거 용암으로 만드는거 똥이래요 똥농농농 이거 똥이에요 똥 아 그래서 냄새나요 지금 똥농농 똥농농 똥농농농 똥농농농농 어머나 여기 가시박혀있네 가시박혀있는걸 왜 말 안해줬어 온다 넘어가면 그때쯤에 고! 오지? 왜 이렇게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저기에 사다리 있을거야 사다리에 올라가면 따라라따라 따라따라 따라따라 하고 아 저 방귀자님께 저기 저긴냐 지금 파악 안되네 가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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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어어어 꽃! 꽃이! 오 잘하고있어! 꽃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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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스피드레이서가 나온다 얍 나나나나나나나 안녕히 계세요 정찰! 에잇 언제가 보안훈련을 왜 해야돼 꽃이! 꽃이! 역시 빨라졌스! 꽃! 특히 점포맵은 못하는데 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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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찰! 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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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장실에 들어가면 딱바로 수령하죠 자 그럼 사다리를 챙겨서 사람이 있었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하고 이렇게 해서 네 갔구요 자 그 다음에 저게 쉬움되거든요 이게 쉬워요 이게 됐다 내 베리과목은 좀 조금 쉬워요 근데 저는 어렵습니다 야 이거 옥찬이야 잘났어 어렵다 이거 와 어렵다 발베스라기 역시 또 누군가 있었군 민자 기술 됐다 가보는거야 아 좀 비켜주실래요 제가 지금 엠블렛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떨어져서 죽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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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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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구요 흠 오랜만에 하니까 좀 쉽다 흠 오늘 나 왜 떠올리냐 쉽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어쩌라고요 어쩌고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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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곧 있으면 요리사가 나와거든요 어 먼저 갔대 나부라도 늦게 간거 같은데 먼저 갔었나? OK 여 저 한번에 옛날에 충분하게 해구요 네 요리사 어용이 올라가서요 여기를 가주면 1 자 여기까지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